원래 가수들 노래 많이 하면 지겨우실 텐데 안 지겨우실 텐데 괜찮아요? 저는 제가 여기 별로 안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해 주실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 노래 들으시고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악수 소리 그리고 안성 소리 듣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진짜 그라마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아프로 공장 지금 시대가 일시나 다 돼갑니다 일시나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가셔야죠 근데 가수들 아까 저희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 공연 다 하고 어디로 나갔습니까? 열로 나갔습니까? 열로 나갔습니까?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 노래하고 나가는 그 출구를 알아야지 아 출구를 알아야지 출구를 알아야지 그리고 끝까지 한 번 신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출구를 모르고 일하고 있다가 이 주방에 이래가지고 나한테 이상하게 그러면 나 2층에 가서 원형곡도 하고 노래 받으러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많이 아버님 부모님들 많이 계시